스타들은 과연 어떤 스타를 좋아할까요? 100명이 스타를 대상으로 색다른 설문조사가 펼쳐졌습니다.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한 연예일간지는 100여 명의 스타들을 대상으로 인기투표를 실시했습니다. 각각 가장 인기있다고 생각하는 연예스타 3위를 뽑게 한 후 총 득표수를 합쳐 집계가 이루어졌는데요. 스타들이 뽑은 별 중의 별은 누굴까요? 바로 런대빌런으로 블랙소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녀시대가 차지했습니다. 총 45표를 획득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. 성유리, 차태현 씨 등이 소녀시대를 연예계 대세라며 최고의 스타로 꼽았습니다. 아이돌 그룹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소녀시대 외에 투피엠, 빅뱅, 카라도 10위권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. 국민 MC이자 예능 맛으로 꼽히는 유재석 강호동 씨는 2위와 6위를 차지했습니다. 해외에 진출한 스타들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. 월드스타 B와 성공적으로 헐리우스에 진출한 이병헌 씨는 각각 4위와 6위에 올랐고 여성 연예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효리 씨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